뭐 이렇게 쫓아다녀아 1500설대 기억이 얼마나 나 1500설대? 뭘로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진짜? 2000설대 기억이 안 나 기록을 뭐 언제 가는 거 깨지는 건 기록이니까 세영이가 열심히 남들보다도 열심히 착실하게 말도 잘 타고 웃음을 많이 말이 꼬여와 아니 사지마 재기록을 갔던 후배에게 한마디 아니 아까 아까 하려고 했는데 말이 꼬여갖고 아니 저 들어가세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 아니 나는 세 달 걸렸어 세 달 세 달 걸렸어 세 달이 아니라 한 달 걸렸나? 2000설대 아니었어요? 아 몰라 1500설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빨리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아니 평소에 하던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끝 이번 경주 문세현 기수의 1500승 도전은 문세현 기수의 1500승을 바로 앞에서 저지하는 12번 7번 썬더마크를 넘어서는 바깥쪽에 2번 투고인 2번 투고인 박태종 기수 함께 역전에 성공했고 2위 싸움에서 7번 썬더마크와 9번 킬리에저왕이 맞붙고 있습니다 2번 투고인 단독선 뒤 2,3위 싸움 7번 9번 2,3위 아유 미안해요 어떡해 2,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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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이제 3승 했는데 2,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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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위 3,4위 3,4위